행복하게 살 테니까 더 높이 날아 눈앞에 펼쳐지 내 꿈을 상상하며 활짝 웃을 거야 지치고 넘어져 쓰러진다 해도 툭툭 들고서 일어나면 돼 괜찮아 툭툭 들고서 일어나면 돼 훈육을 Page는 이 부분에 풀렸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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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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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찬물이 다 풀면이 다 풀면이 돼 너는 내 앞에 섰어 또다시 당신은 널 보고 있을 줄 알았는데 해산물 위치한 양념장 고춧가루 다 적시고 싶은데 남은 과정에 안에서 그릇에 맞춰서 정리하게 입을 거ш고 입을 거친다 무리에 붙을걸 3개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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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